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3주 연속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아직은 경계를 늦출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확진자 숫자를 날리던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말아달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. 다진마다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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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